자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자 실생활에 활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분을 실생활에 활용을 하는 것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어 미분은 뭐냐면 동적인 것에 대한 분석이야 동적인 것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미분이라 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1차원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을 볼 거야 1차원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을 조사를 할 거야 자 내가 T1이라는 시간과 T2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때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얘의 위치가 여기였어 그것을 X1이라고 할게 T2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위치를 X2라고 할게 시간에 따른 위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의 위치 어떤 물체가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즉 일직선이야 2차원 아니야 1차원이야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배웠던 적들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내가 위로 뭔가를 집어던져 위아래로 일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이게 바로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얘에 대한 함수식 2차 함수 배웠었어 그때 그러면서 그 2차 함수가 제일 최고점의 높이에 도달했다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 H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 니네들 중학교 때 높이가 X에 관한 식을 따를 때 T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최고점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 결국에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였었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면 그걸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야 위아래로 움직이던 걸 눕힌 것밖에 없는 거다 알겠지? 눕힌 것밖에 없는 거야 아무튼 T1에서의 위치 X1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결국에는 X1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떠한 움직임을 F 함수로서 표현했을 때 F의 T1이 X1이 되는 거고요 T2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얘의 위치인 X2 그래서 F의 T2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 Ft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야 시간을 대입하면 X 즉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야 X축에서의 위치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러면 내가 얘가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얘에 대한 속도를 보고 싶어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속력은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 분의 됐어? 아니 미안 시간 분의 거리지? 미안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야 얘가 이쪽으로 10m를 가나 뒤쪽으로 10m를 가나 어차피 10m라고 불러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 즉 너희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왼쪽이라고 불렀을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 즉 방향이 존재를 해요 기아 배운 사람들 알죠? 벡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니네들이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위치의 변화량 한 단어로 얘기해서 변위라고 불러요 변위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T1이 맨 처음에 시간이었어 그럼 T1, T2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 T2 마이너스 T1이지 위치의 변화량은 내가 X1에서 X2로 갔잖아 그치?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근데 평균 속도에 대한 정의도 알아야 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속도예요 속도에 대한 정의가 될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시간이 3초 흘렀을 때 얘가 위치가 10m 바뀌었어 그러면 3분의 10m씩 즉 초당 3분의 10m씩 간 거와 같이 평균 속도가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근데 얘를 우리가 델타라는 기호를 갖다 쓰면 델타 T 분의 뭐냐 델타 X 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델타라고 읽는 거 전에 배웠었죠? 미분 맨 처음에 배울 때 델타 T 분의 델타 X라고 써요 그런데 내가 얘를 X2 대신에 누구 갖다 써도 돼? F T2 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T2 마이너스 T1 분의 F의 T2 마이너스 F의 T1 이라고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T에 관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방금 내가 T2 마이너스 T1이 뭐였어?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지금 T2 마이너스 T1이 델타 T잖아 그러면 T2는 누구지요? T1 플러스 델타 T가 되는 것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T2를 없애고 싶어 그럼 T2 대신에 얘를 갖다가 대입했다 그럼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T1 그럼 뭐만 남아? 델타 T 분의 중요하니까 이렇게 쓴다 T2 대신에 누굴 대입해? 얘를 갖다 대입해 그럼 F의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이 바로 평균 속도야 이게 평균 속도야 평균 변화량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평균 변화량이 있었잖아 그거야 그냥 근데 그것을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로서 대체해서 활용한 것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그래 얘가 T1이라는 시간에서부터 T2라는 시간까지 흐를 때 동안 얘가 X1의 위치에서 X2의 위치로 갔어 그럼 평균 속도는 그냥 구할 수 있어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건 뭐야? 1초당 얘가 얼마씩 갔니? 이런 거야 미터 퍼 세크에선 초당 얼마씩 갔니? 이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T1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 얘는 뭐야? T1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거야 지금까지 평균 속도였죠? 평균 속도였어요 변화된 시간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미분과 똑같은 방식이야 시간의 변화량을 어떻게 만들면 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속도 구하는 공식 여기 있잖아 F의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이야 이게 바로 순간 속도야 어디서의 순간 속도?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야 이해가 가니? 다시 리미트 근데 델타 T 대신에 누구를 갖다 대입해도 되느냐 델타 T를 H로 바꾸셔도 됩니다 델타 T를 H로 바꿔서 쓸게요 왜냐하면 델타라는 기호는 우리가 수학 연산식에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H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할게요 그래서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이야 이거 미분의 정의에서 배웠잖아 이게 미분의 정의 아니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이거는 얘야 다시 얘는 이렇게 갖다 쓰셔도 됩니다 리미트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들어 그럼 시간의 차가 0이 되는 거지 거의 시간의 차가 0이 되도록 만들면서 T2 마이너스 T1 분의 F의 T2 마이너스 F의 T1이라고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간 속도야 자 결국엔 이런 얘기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가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X는 T3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라는 함수를 따르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있었대 FT다 얘가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 X좌표야 자 예를 들어서 0을 한번 대입해봐 T0 자 지금 시간이 0초야 지금 시간이 0초였을 때 얘 위치는 마이너스 5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수직선이 있었을 때 X축이 있었을 때 0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0초였을 때 시계가 0초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2를 집어넣었어 그럼 8 마이너스 8 아이씨 1을 집어넣었어 1초를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다면 얼마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위치에 움직여서 간 거야 그랬다가 다시 1을 집어넣었다니 얼마 나와? F2는? 2초의 위치는 다시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중간에 움직임을 바꾼 거지 그치? 이쪽으로 이동해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무엇을 뜻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함수라는 얘기예요 되셨지요? 문제에서 이거 한번 보여 봅시다 자 T1 T가 1초일 때 T가 1일 때 사실 1초라는 것은 내가 단위를 집어넣은 거지 너희들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하여 단위를 집어넣었다 뿐인지 단위는 원래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1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1일 때의 순간 속도를 계산하래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했었지 1일 때 위치는 어디였어? T가 1일 때 마이너스 8의 위치에 있었지 근데 이때 얘의 속도는 얼마일까? 이거야 됐어? 만약에 속도가 10이 나왔어 그럼 속도가 10이면 양의 방향으로 10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순간 속도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됐어? 3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저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T는 1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자? 미분을 하자 F'의 T는 3T 제곱 마이너스 4 구요 F'의 1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1초일 때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왜? F1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8이거든 F1이 마이너스 8이거든 F1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시간이 1일 때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저쪽 방향으로 속도가 1인 거야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1인 거야 이해가 갔네? 물체가 여기 있고 위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분석하는데 우리가 미분이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아 잠깐 그러면은 미안 그러면 얘가 갖는 의미는 다시 T는 T1에서의 순간 속도인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바로 순간 속도야 이 용어를 내가 왜 지금 써주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활용 문제를 풀 때 구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량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순간 속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너희들이 문제에서 파악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자 가속도는 뭐야? 가짜가 무슨 가짜야? 더할 가짜겠지? 더할 가짜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죠 왜? 더해지는 속도가 음수면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뭐냐 더할 가짜야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시간에 따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속도는 뭐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변화량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야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 그럼 가속도가 양수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 가속도가 음수 이런 거라고 중학교 때 과학시간에 배웠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처음 시간 분해 속도의 변화량이 속도는요 속도는요 아까 선생님이 X는 Ft가 바로 뭐였어? X는 Ft가 뭐였었지? 시간에 따른 위치 그치?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야 여기있지? 얘는 뭐라고? 위치 위치야 그러면 걔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누가 됐었지? F't잖아 F't는 누구라고?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 속도 함수가 된다고 그치? 속도는 영어로 Velocity 말은 쑥스럽다 자 V자를 갖다 씁니다 Velocity 그래서 V자를 갖다 써요 자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 역연산이 적분이라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 여기있니?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았냐? 너희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 막 이런 거 배워서 그래서 이거 넓이고 하면 그 넓이가 자 이게 위치 이게 시간이야 이거 넓이 계산하면 뭐라고 배웠냐? 아니다 미안 속도야 속도야 그럼 이거 넓이고 하면 뭐라고 배웠냐? 이동거리 배우지 않았냐? 그치? 이게 이동거리야 넓이가 뭐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고 적분이 넓이고 하는 거거든 적자가 면적 할 때 그 적자야 적분이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프라임 t가 vt라고 들게 그냥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가 바로 평균 가속도라고 굳이 붙인다라면 평균 가속도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가속도는 영어로 엑셀레이션 뭐 아무튼 그래서 어떤 걸 갖다 쓰냐면 a자를 갖다 씁니다 a자를 갖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어 자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다고 순간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순간 가속도는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순간 변화량이야 이게 순간 가속도야 순간 가속도 그러면은 순간 가속도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의 변화량을 어떻게 하면 돼?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잠깐만 아까 썼던 거대로 잠깐만 쓰자 델타 T분에 V 뭐야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마이너스 T1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순간 가속도면은 시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을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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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T를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야 시간의 변화량을 대미한히 0에 가깝게 만들려면은 순간 가속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라 델타 T1분에 V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 T1인데 역시나 델타 T를 H로 바꿉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V T1 플러스 H 마이너스 V T1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아?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V 프라임의 T1과 같은 거지 그게 바로 T1에서의 순간 가속도야 그리고 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A T라고 갖다 써도 돼 A 가속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함수라고 보십니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 함수야 다시 얘기한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얘를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AT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는 거야 뭐 하면? 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거꾸로는 적분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아까 거 다시 한 번 보자 함수 아까 거 함수가 뭐였었냐면 어디 있냐 아까 거 함수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있었어 얘가 뭐야? FTI 지금 뭐 할 거야?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얘를 한 번 미분한 함수는 아까 얘기했었어 3T제곱 마이너스 4는 뭐야? VT 함수야 속도 찾는 함수라고 속도 찾는 함수야 그러면 F의 더블프라임의 T는 뭐야? 가속도 찾는 함수라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얼마? 6T 그게 바로 AT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1일 때 시간이 1일 때 T는 1일 때에 가속도를 찾으래 순간가속도를 찾으라는 얘기야 보통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순간가속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평균가속도는 뭐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아무 말이 안 붙어있으면 그냥 순간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니네들이 만약에 설날이야 추석이야 지방에 내려가 고속도로에서 아버지께서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 아빠 지금 속도 얼마야? 그렇게 물어봐야지 부모님한테 아빠 지금 순간가속도가 얼마야? 순간속도가 얼마야? 말하는 거 이상하잖아 그렇지? 아 사례 들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야? V프라임에 1을 구하라는 얘기 그게 얘하고 같은 거죠 어떻게 한 거야? 더블프라임이라는 뜻은 뭐라고? 한 번 더 미분했다고 이게 도함수라고 이게 도함수 약인이 얼마예요? 6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있는 거라고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들이 있는 거야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X는 FT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또 뭐든지 시간에 따른 길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건 네네도 공대 가면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지 무슨 기계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제조가 돼서 섞여서 쭉 뽑아져 나와 예를 들어 콜라가 막 나와 주스가 나와 원액이 나와 뭐가 막 만들어진 원액이 나와 그런 것들에 대비될 수가 있겠죠 길이라는 것은 마치 떡 떡 떡이 아주 적절하겠다 뭐 여기다 쌀을 집어넣어서 쌀이 갈려서 어떻게 해서 쪄서 떡이 만들어져서 길이에서 떡이 나와 그럼 시간에 따라서 떡의 길이가 길어지지 그치? 그런 거야 시간에 따른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길이는 영어로 랭뜨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l은 ft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뭐도 있겠냐면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넓이는 우리가 s자를 갖다 쓰고요 넓이는 s자를 갖다 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에 따른 또 뭐도 있을 수가 있냐면 시간에 따른 부피 함수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온다면 넓이나 부피에 관한 게 요게 좀 활용으로써 더 잘 나오기는 해요 얘 얘 얘 길이는 잘 안 나오고요 부피는 부피가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활용 문제로 대단히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 그럼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점 컵에 있는 물의 부피가 점점점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그랬을 때 5초일 때의 높이의 변화 또는 부피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피는 영어로 부피 해서 V자를 갖다 쓰고요 볼륨 그래서 V자를 갖다 써요 되시겠죠? 근데 얘를 내가 뭐를 한다? 미분을 한다 얘를 미분을 한다 근데 누구에 관하여 미분해? 문자 T에 관하여 미분하죠? 그래서 라이프니치의 표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X라는 함수를 X라는 함수를 X라는 함수를 X라는 함수를 T에 관하여 미분한다 해서 D DT 이렇게 갖다 써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분모부터 읽는 거 아니야? 분자부터 읽는 거야 DX, DT 이렇게 읽어 원래 분수 읽을 때 진짜 무식한 애들은 1분의 3이라고 읽더라고 이걸 혼난다 3분의 1이야 알겠지? 1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의외로 자 분자부터 읽으세요 얘는 DX, DT 자 그럼 얘는 뭐야? DX, DT는 누구야? T에 관하여 얘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F'의 T라고 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런 거야 그게 바로 속도거든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역시나 T에 관하여 미분하기 때문에 DL 아이고 DL DT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얘를 미분했어요 역시나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DS, DT 닌텐도 DS 아니고 F'의 T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해 얘를 함축적으로 한 단원으로 말을 하는 단어가 없어 얘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지만 얘네들은 그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음 역시나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DV DT가 되겠죠? 그리고 걔를 우리 뭐라고?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대 뭘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 그랬을 때 T는 3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괄호 1번은 뭐 구하라는 얘기야? 시간이 3이었을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구하면 돼? 얘를 내가 FT라고 지정을 한다면 F 프라임의 3값과 F 더블 프라임의 3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미분 하시면 되죠 미분을 하니까 F 프라임의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 F 더블 프라임의 T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죠? 6T 그럼 F 프라임의 3은 집어넣으시면 되죠 27 마이너스 2니까 15 F 더블 프라임의 3은 18 해석 뭐 3초라고 그냥 설명할게 니네들이 이해하기 더 좋게 3초일 때 얘의 속도는 현재 15야 15m per sec로 그럼 연락 빠른 건데? 내가 보통 연락 빠른 건 아니구나 이 정도의 속도겠구나 런닝몬이 뛰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3초일 때 가속도야 18씩 빨라지고 있는 거야 여기니?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조금 중요한 거야 잘 봐 바로 2번 P가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냐?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 그럼 뭐가 되는 걸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앞쪽으로 가다가 순간 속도가 0이 돼서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있니?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속도는 뭔데? F' T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지 F' T의 부호가 바뀌는 거 어? 잠깐만 F' T의 부호가 바뀌는 거 우리가 앞쪽에서 함수에서 미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결국엔 그거 뭐지? 다항함수에서는 극대 극소야 그게 바로 다항함수에서 이거 다항함수지 결국엔 극대 극소점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세요? 왜?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르기가 0이지 그럼 극대점에서 속도가 0인 거잖아 프라임이 0이니까 알겠어? 프라임이 0이니까 속도가 0인 거야 됐죠? 언제? 뿔마 2초 뿔마 2초야 얘가 0 되는 거 찾은 거야 뿔마 2초 근데 마이너스 2초는 과거잖아 말이 안 되죠 2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초는 과거니까 그러니까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거 x는 ft 함수를 굳이 여기를 x 여기를 내가 t라고 표현하면 지금 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저 함수는 지금 어떤 함수냐면 마이너스 2였을 때 위치가 있을 거야 그리고 2였을 때 위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다고 치자 그냥 뭐 뭐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 그럼 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움직임이냐면 이쪽 지워 과거니까 압축시키면 돼 그래서 어떻게 눕혀 눕히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다가 2초일 때 딱 하고서 다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갔니 필기하세요 변화량만 다 지워졌어 자 예제 7번으로 들어갑시다 예제 7번이에요 자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들은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cm인 선분 A, B 위에 점 P가 1cm 퍼 세크 의 속도로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선분 A, P P, B를 각각 지름을 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S라고 했을 때 P가 A를 출발한 지 P가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S의 변화율을 구하라 밑줄 15초 자 잘 봐 15초 후에 S의 변화율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밑줄 15초 후에 15초 후에 S의 변화율 퍼펙트 에이C 찌끄러진 감자 모양이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점 P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1cm 퍼 세크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했고요 이 AB의 총 길이가 2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뭘 구하래 15초 후에 S의 변화율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DSDT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DSD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몇 초일 때야 15일 때의 15일 때의 DSDT는 이게 문제의 질문이야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얘들아 잘 봐 F'에 E를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있었어 Y는 FX가 있었을 때 F'에 E는 이렇게 써도 돼 볼래? DYDX X는 E 이렇게 써도 돼요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써주면 돼 아무튼 그건 상관없는 거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뽑아내야 되는 건 뭐야 S는 T에 관한 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접근이야 자 S는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지 그러면은 얘가 초당 1cm씩 오른쪽으로 갔거든 그러면은 P의 위치는 어디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몇 초 시간에 따른 지름의 길이가 Tcm잖아 지금 왜 1초일 때 1cm 2초일 땐 2cm가 잠깐만 1초당 1cm씩 가잖아 지금 2초일 땐 2cm 3초일 땐 3cm 4초일 땐 4cm니까 T초일 땐 Tcm겠지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Tcm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럼 이만큼의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Tcm가 되는 거겠죠 넓이 구합시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지 반지름이 2분의 T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지 10-2분의 T겠지 절반 나눈 거야 왜? 넓이고 하려고 그러면 S는 왼쪽 원의 넓이 반지름 제곱에 파이 더하기 오른쪽 원의 넓이 10-2분의 T에 제곱에 파이 파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아니에요 파이는 숫자예요 실수배예요 자 우리 뭐 해야 돼? DS-DT 19 해야 되는 거죠? T에 관하여 얘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겠죠 근데 잘 봐 시간 아껴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손바닥 제곱을 미분해 손바닥 제곱을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두 배의 손바닥 곱하기 갖고 나와서 미분 겉미분 속미분 2분의 T 미분하면 뭐야 2분의 1이겠지 2 안 가는 사람 됐어? 한 더 잠깐 빼먹었다 파이를 자 파이는 뒤죽에 그냥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미분합시다 얘 괄호의 제곱이니까 두 배의 과로 곱하기 괄호 안에 갖고 나와서 미분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정리하지 마 정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를 왜 해 우린 그냥 15대입한 값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들을 보고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미분을 빠르게 하고 왜?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미분을 빠르게 하고 그냥 숫자 대입해서 값만 딱 찾고 마라 정리하거나 그런 거 시간 버리시지 마세요 자 15대입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 2분의 15 2분의 1파이 더하기 2 10마이너스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5파이 근데 속도다 넓이다 넓이는 제곱센치지 근데 시간이지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 10분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 그러니까 오늘 그냥 좀 간단하게